안녕하세요. 오후 5시 날씨예보 예보분석관 하원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원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내일 날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층 5km 상공에 영하 12도 이하의 찬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찬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층의 흐름과 지상에서는 우리나라 북동쪽의 동해상을 건너오는 찬 공기의 영향 그리고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륙에서는 동풍과 서풍이 만나는 지점에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동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동해안 지역으로는 낮 최고기온이 25도 이하의 낮은 기온 분포를 보였지만 서울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낮 최고기온이 31도 이상 오르면서 비교적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경기 남부내륙과 충청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34도 이상의 최고기온이 기록되는 곳도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나기가 내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로 전라동부내륙과 경상서부내륙을 중심으로 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전라동부내륙을 중심으로 해서는 오늘 24시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상서부내륙과 충청내륙, 전라내륙을 중심으로 해서는 10에서 40mm, 좀 더 북쪽지역인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5mm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날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일기도는 내일 아침 9시 예상 일기도입니다. 위에 보시는 일기도는 상층 5km 상공의 기온과 고도 분포를 나타내는 일기도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영하 12도선이 이렇게 위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쪽으로 점차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동쪽으로는 찬 공기가 점차 동진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서쪽으로는 점차 따뜻한 영역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지속적으로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 일기도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내일 아침 9시 예상 지상 일기도입니다. 동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이 우리나라 전체를 덮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서 약한 동풍이 유입은 되겠지만 서쪽과 동쪽, 동서가 전부 고압대에 놓이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 분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앞서 말씀드린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나타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전국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나타나면서 비교적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서해상에 위치한 안정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서 서해안과 일부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안개가 예상되고 있으니까 해상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 전라동부 내륙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구름이 10km 이상 높게 발달하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인데요. 이러한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까 시설물 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곡이나 하천 등에서도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셔서 야외활동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